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영화의 박앵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기적이 일어났어 에서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happen, occur, take place. 세 단어 모두 발생하다, 일어나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예상치 못한 일의 문맥에서는 동사 happen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a miracle happened to me. a miracle happened to me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러한 아리송한 단어들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발목이 잡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 단어의 정의를 정리해 놓은 글은 인터넷에 참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감과 활용법을 정리해 놓은 국내 영상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청취와 영작 연습을 통해서 이 세 단어의 쓰임을 확실하게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단어 happen, occur, take place를 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문장을 잠깐 보세요. 개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친구를 위로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영어권 국가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shit happens 라고 합니다. shit happens.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happen 이란 동사는 예상치 못한 일, 계획에 없던 일, 어떠한 사고 등의 문맥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고가 났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an accident happen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occur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격식 있는 어감이 있어갖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an accident occurred an accident occurred occur 동사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구요. 우선 동사 happen이 사용된 동영상 클립을 보시면서 쓰임과 어감을 직접 파악해 보세요.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bad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bad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bad what happened happened 40 years ago what happened happened 40 years ago what happened happened 40 years ago everybody just went on like nothing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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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습니까? happen 이란 동사는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발적인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쓰는 동사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ppen 동사가 들어간 중요한 뭉치 구문이 있습니다. happen to 동사 원형인데요.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마침 아는 사이야 이런 말을 할 때 I happen to know him.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요. 집에 가는 길에 걔를 우연히 만났어. 이걸 영어로 I happen to meet him on my way ho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사 occur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happen 동사보다 조금 더 격식이 있고요. 가시적이고 확실한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가 때로는 언급된 문맥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때 occur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며칠 동안 비가 억수로 와갖고 누수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할 때 The leak occurred from days of rai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즉 인과관계가 느껴지는 문장 아닙니까? 억수로 비가 와서 누수가 발생한 거죠. 동영상 클립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그 어감과 쓰임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The attacks occurred at precisely the same moment. The attacks occurred at precisely the same moment. 마지막 클립에 대한 보충 설명만 좀 드릴게요. occurred to 사람 이러한 구문이 나왔는데 이때는 발생하다의 뜻이 아니라 문득 누구에게 생각이 나다 생각이 들다 라는 뜻이에요. 뭉치 단어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작 예문을 살펴보면요. 문득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요. It occurred to me that he could be telling a li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tell a lie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뭉치 단어예요. 거짓말을 하다를 lie 동사를 써도 되지만 tell a lie 이 뭉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speak a lie, say a lie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미팅에 늦었다는 것을 갑자기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무슨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상황이죠. 이때도 it occurred to me 를 사용하면 되는데 It occurred to me that I was late for a meeting. It occurred to me that I was late for a meet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ake place란 동사를 살펴볼게요. 앞서 본 happen과 occur과 확연히 다른 의미로 활용을 하는데요. 미리미리 계획되거나 약속된 일이 실시되거나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번역은 종종 열리다, 뭐뭐가 벌어지다, 개최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The wedding will take place on Saturday afternoon. The wedding will take place on Saturday afternoon. 결혼식은 토요일 오후에 있을 거야. 토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어요. 고급 varying spendkel일 거에요. 토요일 오후께서 명심으로 세우고 일정하여 일정하는един입니다. 그 Tasarte 개 방식을 voulen bloom MR 다섯 Uhr. The Oath will take place tomorrow at 12 noon. 중고급 영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영어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어로 인터넷 검색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글 검색창을 활용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Difference between Happen and Occur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사전 해설과 함께 원어민들의 설명이 아주 많이 뜹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